완벽하게 가부장적인 권위를 잃어버려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럼요 완벽하게 가부장적인 권위를 잃어야 동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의식이 남아있는 정도의 꼬장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기택 부부 정도이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택과 아내 박사장과 아내 이런 식의 인물들의 구도와 그들이 나름대로 그런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좀 이해가 돼요 문관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생활력을 가져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부장이라는 게 바뀐 거죠 가부장이 아니라 가모장이 돼버린 거고 이 가모장이 되어서 사채업자단에서 두드러맞고도 여기 와서 다시금 자기가 구걸을 해서라도 남편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그런 점이 좋았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의리 있고 굉장히 강인하게 그려지는 모습들이 좋았어요 투포한 선수로 나오잖아요 충숙이 그런 디테일들도 좋았고 기정이 굉장히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점도 좋았고 기정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죄책감을 굉장히 느끼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비가 내리는 그 와중에 본인의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감성적인 여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면모를 잃지 않는 그렇게 그려진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는 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가장 주체적이고 이성적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냐면 지하에서 거세돼서 분노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죽어요 이것도 우리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론가님과 의견이 똑같아요 너무 압축돼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도식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기우는 뭡니까 기우 기우는 굉장히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추석을 끌어안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짠해 보일 정도로 기정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기정은 스스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집에 살게나 해줘 라는 대사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 지금 생각을 하라라는 대사를 던진다든지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도 가장 탁월하고 파악하는 능력도 가장 탁월한 그런 사람인 반면에 기우는 민혁에게 굉장히 주눅들어 있고 민혁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민혁이 가지고 싶어 하던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싶어 하던 그 다혜라는 학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남성성을 취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라도 스스로의 위치를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재가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이었다는 점 여성을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리 봉준호 감독이지만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었어요 아니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스라이팅을 고발을 하려고 했다면 뭔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주고 꽤 많이 줬는데 그래도 어떤 장면에서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은 장면을 할애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만나는 첫 장면서부터 자기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권위에 복속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첫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연교나 다이 같은 여성들은 그런 권위에 취약하다는 걸 대비시켜주는 장치로는 봤지만 그것을 고발하는 장면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게 고발까지는 아니고 기록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기록 또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지만 의견 사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다이가 기우를 좋아하게 되는 마음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기우한테 길들여진 거죠 이런 부분들 정도는 같이 읽으면서 영화를 해석해 나가야 기우하고 다이하고 잘 돼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계획층 상승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아침 드라마 시기에 그런 상상들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가 기우와 수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나마 계획이 있었던 건 기정이었다 그리고 기우는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우한테 자꾸 기대를 하더라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고스란히 담지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몇 가지 남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 다송 같은 경우는 인디언을 꿈꾸잖아요 저는 그런 해석도 본 적이 있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부유했고 그런데 그가 그려내는 작품들은 굉장히 계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급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다송이라는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은 원초적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몰리고 없는 그런 존재 이 정도로 보면서 그 장면들을 해석한다 보면 어느 정도 명료하게 관계들이 그려지는 것들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그 가족 배치 자체가 스토리를 어느 정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이런 인물들을 담아내는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비주얼 미장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품상을 줬으면 미술상을 줬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에 있어서의 공간이랄지 소품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단지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건이고 그것 자체가 언어인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분석은 자연과 관련된 분석이었어요 부자는 자연을 사줘 자연을 내 집안에 들여놔 기택 내 부부는 자연을 즐기기는 커녕 보고 싶지 않은 것들에 노출당하고 눈앞에서 술 취해서 토하고 오줌 싸고 물 뿌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봐야 돼 그 인물들이 나오면서 항상 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박사장 내 부부의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기정이 기사와 함께 나오자마자 바로 싸움하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말씀하신 대로 토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생차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렸다고 봤었어요 특히나 비 오는 장면은 그런 영화사에 남을 만한 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비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오냐면 박사장의 집에서 오잖아요 박사장의 집에서 오는데 비가 세차기네 그렇지만 그 비가 오는데도 다송이는 인디언 텐트 안에 있어요 미제 텐트 안에 미제 텐트 안에 낙하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거센 비도 박사장의 공간에서는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오히려 거센 비바람의 맛을 텐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성북동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성북동길이 내가 참... 제가 성북동에서 살아봤어요 성북동이라는 데가 얼마나 오묘한 곳이냐면요 대학로의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북동에는 싼 곳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대학로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성북동으로 밀려간 거예요 밀려갔는데 성북동에 부동산에 딱 들어갔는데 부동산에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는데 성북동 윗동네 우리가 생각하면 산동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필지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필지가 이만큼의 한 필지가 한 필지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성북동 그 부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딱 붙어있는 한 필지 정도에 불과한 곳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게 다 집이야 그럼 그 위에 있는 그 거대한 이게 한 집이야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야 지금 보면 저게는 저렇게 넓은 곳을 몇 집이 사는데 이 밑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한 집 공간에서 다 살고 있네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유사한 말이죠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는 성북동의 그 가파른 길이 다 고통인 거예요 차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바로 옆이 어디냐면 북악 스카이웨이야 그래서 성북동으로 해가지고 북악과에 쫙 돌고 그러면 너무 멋있어 그런데 차가 없으면 그래서 데려다주라는 그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를 갖다가 걸어서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오면 미치는 거야 등산을 해야 되니까 상징들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는 기우가 수석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인데요 상승하기 위한 욕망이자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석도 이제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기우는 그렇게 수석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석이 나는 진짜 민혁이 아버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냥 준 거죠 물에 떠 그렇죠? 물에 떠 수석이 마지막에 결국에 그 수석을 물에 내려놓잖아요 그것도 그런 헛된 희망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느껴져서 그런데 그 수석으로 또 저기를 내려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또 뭘까요? 그런 의미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때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 밤에 누워서 대피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대피소에서 이렇게 안고 기택과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돌을 계속 안고 모든 게 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손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계층 이동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지하에 이전에 살던 문광의 남편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택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광의 남편은 굉장히 박사장 내 부부를 리스펙 했다면 기택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이것이 그냥 본인의 현실이고 이렇게 본인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택은 기후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죠 그 차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은 우리한테 기생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받고 거기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서로가 싸웠어 그런데 이제는 지하 밑에 있는 존재는 아버지인 거예요 혹은 아버지 세대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을 자각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은 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의 회복이 없이는 1%밖에 안 되는 기생충들을 몰아낼 수가 없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예언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넌 아들은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계획은 없는데 계획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기택의 무기력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계획은 획득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급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고 서로가 공동체였다는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면 영원히 그 굴레, 지하라는 굴레, 반지하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내리는 눈이 단지꾼만이 아니다 다시 만나는 가족의 제외가 단지꾼만이 아니다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는 기생충의 결말은 역대급인 어떤 장면이 그렇지 않아요? 두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아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서는 열린 결말이라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은 분명히 담겨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지하에 있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아닌가 저는 피자 전단지를 붙이는 장면 뒤에 바로 집을 보러 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자 전단지를 붙여서는 저 많은 돈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데서 배치해놓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청년 세대들에게로 그 짐이 넘어왔다 청년 세대들이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느꼈던 이 괴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역시 예언이 되는 거죠 당부가 되는 거고 저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끔 했던 하나의 단서가 모수부였어요 모수부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수부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OS잖아요 지하에 있는 사람이 SOS를 보내잖아요 실제로 SOS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언어를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잖아요 메아리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지하에서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거기에 내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소통이 가능하고 또 그런 신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수부를 이 영화로 약간 알레고리처럼 그렇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지아라는 공간이 제가 누려온 특권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반지아라는 공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현실에 많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자각이 없던 상태에서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렸고 제가 느꼈던 불편함 중에는 그런 것에서 오는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피해자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나 또한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특권층이고 그렇다니까 굉장히 부러운 대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영화라서 더욱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나 제가 느끼는 그 불편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반지아라고 하는 삶을 영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비슷한 얘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모습으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절박한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한테 상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가 얼마나 됩니까 이 영화는 이 문 밖을 넘어서 혹은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면 다른 세상이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생충 정말 탁월한 영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놀라운 작품들을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보지 않으셨다면 이미 스포일러를 다 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또 많은 의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꼈던 소름과 감동을 함께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파격수다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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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